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승욱입니다. 금일과 잠을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셀트리온은 살짝 약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 종목분들이 시장에서 상대적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제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텔레그램이 벌써 2,4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선한 지 일주일 만에 2,700명이 넘으시는 분들께서 들어주시다 보니까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께 퀄리티 있는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의 시장 주도주 무료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저번주에 들어와 주신 분들에 한해 일단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주에 들어오신 분들 확인을 해서 제가 무료 종목도 체크를 해서 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81% 상승, 코스닥 1.1% 상승,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1,925억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30% 하락 매수, 선물 시장은 상방역 꼬다른 선물 매수 들어와 줬습니다.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나쁘지 않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일 마이너스 0.71%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면 사실 바이오 기업군들이 이게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원래 시장을 좀 주도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횡보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유증 이슈 있는 기업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횡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또한 마찬가지로 20만원 가격 구간을 앞두고 나서 삼각수렴을 해나가는 모습이 좀 명확하게 지금 차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낮춰지고 있고 저점은 점점 높여지는 전형적인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각수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수렴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을 모아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모아가는 게 상방인지 하방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게 상방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하방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유의미한 박스 구간이었던 19만 6천원 구간 위로 올라와줬고 20만원 돌파 시도도 한번 해줬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대장 바이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행보 기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보를 한 다음에 거래량이 올라와주며 자리를 잡았고 이게 투매가 나와줬었습니다만 이 투매로 인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꽤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각 수렴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방보다는 상방을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스 구간 자체는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박스도 1차, 2차, 3차 나눠서 잡아도 그 박스의 하단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단을 돌파해주면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봤었을 때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배팅을 해나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슈와 모멘텀 거리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죠. 대신에 이제 이게 이 예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셀트리거는 실적 이슈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여파를 줬었던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요즘 분들께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문지TV 텔레그램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유튜브 이제 영상 보시면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 아래에 더보기 칸을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일주일 만에 2,700명이 넘어치는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